21세기의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은 결과의 평등에 대단히 집착합니다. 조던 피터스는 기회의 평등에 만족해야 한다고 열변을 도합니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했는데 남자들이 더 출세한다면 그건 선천적으로 남녀의 성격이나 지능이 다르기 때문이니 군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0%나 더 많이 입학한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이나 대학생 선발과정에서 여학생들에게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녀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했더니 상당한 규모의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대학생 남녀 비율이 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자 피터스는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과관입니다. 여자들이 대학에 많이 가면 여자들이 손해를 본답니다. 대학 나온 남자들이 줄어들어서 여자가 상승원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상승원이 여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아예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무 기술도 배우지 않고 노숙자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 남자하고나 결혼해도 상승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여자가 상승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스스로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까? 왜 여자는 자아실현보다는 남편을 통한 출세를 추구해야 합니까? 저는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피터슨이 과연 기회의 평등을 애지중지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회의 평등이 남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때 피터슨은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불만을 드러냅니다. 기회의 평등이 남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때만 피터슨이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터슨이 애지중지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남존엽이입니다. 오세라비는 여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열변을 도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성폭력을 당한 남성이 여성 피해자를 추월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저는 인터넷을 뒤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월한 것은 증가속도입니다. 피해 건수만 따지면 여성 피해자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 남성이 당한 성폭행 건수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습니다. 거의 모두 남자에게 당한 강간인 것 같습니다.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차별과 남성의 폭력성을 과장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사람들을 질리게 합니다. 또는 너무나 돌대가리라 통계자료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페미니스트들을 비판하겠다고 나선 오세라비도 만만치 않은 통계장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세라비처럼 비합리성을 비합리성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공평에 대한 야구장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기회의 평등만 보장하면 담벼락 너머로 야구 경기를 구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 또는 공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과 문재인 일당은 경찰사회에도 남녀간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경의 비율을 늘리려고 기를 썼습니다. 야구장짤에서 담벼락을 경찰선발 기준이라고 합시다. 기회의 평등만 보장하면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뽑힐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여자 지원자가 박스 두 개를 받침대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공평정책 덕분에 많은 여자들이 경찰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보호 대상인 시민은 그리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 두 개 때문에 오똑해 여경이 대량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능력도 그래야겠다는 마인드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여경을 오똑해 여경이라고 부릅니다. 대단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시민 보호를 위한 능력과 마인드가 눈꽃만큼밖에 없는 경찰의 행태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그런 식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 처먹는 것은 대단히 부도덕한 행태라고 봅니다. 양심이 눈꽃보다는 더 많이 있다면 당장 경찰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비난받고 조롱받을 짓을 하는 작자에게 오똑해 여경처럼 모욕적인 말을 쓰는 것이 그리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돌대가리 페미니즘이란 말을 쓰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스템이 문제지 여경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똑해 대량생산 시스템도 문제고 그런 시스템이 유지되고 강화되도록 만든 문재인 일당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오똑해 여경 개인도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이라는 작자가 무지막지하게 무능력해서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라면 월급봉투 뱉기가 죄송스럽지도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소꿉놀이 하라고 총주고 월급 주는 곳입니까? 세상에는 나쁜 담벼락도 있지만 좋은 담벼락도 있습니다. 본죄자를 제압해야 하는 경찰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격투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담벼락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의사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의학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담벼락입니다. 결과의 평등을 보장한답시고 무능한 지원자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또는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박스를 몇 개 주어서 담벼락을 쉽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의사에게 의존해야 하는 시민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공평에 대한 야구장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남녀의 선천적 차이 때문에 여자가 유능한 경찰이 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는 외근 경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범죄 피해자 상담, 프로파일링,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내근 경찰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버트 트리버스는 부모 투자를 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암수의 특성이 다르게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대체로 수컷이 부모 투자를 적게 하기 때문에 대체로 수컷끼리 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적어도 포유류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수컷의 근력이 훨씬 세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또한 수컷이 더 공격적이고 겁이 없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수컷은 몸싸움을 더 많이 하면서 삽니다. 따라서 덩치가 큰 것이 유리합니다. 근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격투 능력 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앞섭니다. 비슷한 이유 때문에 대체로 수컷이 몸싸움을 위한 뇌회로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돼지 수컷은 앙컷보다 덩치가 작은 시절에도 싸움을 더 잘한답니다. 여러 종의 수컷이 어렸을 때 거친 놀이를 더 많이 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듯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공격적이고 겁이 없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겁이 많을수록 공황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사 여자가 남자만큼 힘이 세고 비슷한 훈련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실전 상황에서는 더 많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오똑해는 공황이나 그의 준화는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만 외치는 것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는 부족 내 몸싸움을 더 많이 하고 사냥과 부족관 전쟁을 전담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체적 위협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사람은 주로 성인 남성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뇌 회로에 남자가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훈련할 때 남녀의 격투실력이 비슷하더라도 실전 상황에서는 남자가 더 침착하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오똑해 여경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심력 가설들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정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추정의 수준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투자이론이라는 탄탄한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동물과 인간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유력한 가설들로 보입니다. 신체적인 면에서 남녀는 상당히 다릅니다. 여자만 임신할 수 있으며 남자가 힘이 훨씬 셉니다. 이런 차이가 선천적이라는 점에 시비를 거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근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당연히 남자가 훨씬 앞섭니다. 여자는 임신과 수요일 부담 때문에 사회 진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 같은 중대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분야들 중 대부분에서는 강한 근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갈 수 없었으며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으며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지만 이제 선진산업국에서는 그런 식의 노골적 차별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여자가 폐경이 되기까지 끝없이 애를 낳았지만 이제는 한두 명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여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소득, 지위, 업적 면에서 남자 국회의원, 기업의 남자 간부, 남자 교수, 남자 바둑기사, 남자 작곡가, 남자 배우가 여자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도 다섯 가지 가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화 과정에서 여자가 차별받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단지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부모나 교사가 이공계 교육을 등한시하며 단지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야망을 더 불어넣어주는지 모릅니다. 둘째, 사회 진출 과정에서 여자가 차별받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노골적 차별은 사라졌지만 은밀한 차별이 여전히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유리천장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출세하려는 여자에게 주변에서 압력을 넣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한 목소리로 살림은 여자가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출세에 도움이 되는 지능 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남녀의 성격이 선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래 남자의 야심과 경쟁심이 더 크고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다면 남자가 더 출세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만약 넷째 가설과 다섯째 가설이 옳다면 남녀간 기회의 평등을 완벽하게 보장하더라도 남자가 훨씬 앞설 수 있습니다.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아주 안좋은 소식입니다. 기회의 평등만 추구하면서 결과가 불평등에도 체념해야 합니다. 또는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남자들에게서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진화 심리학 가설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여자의 부모 투자가 더 크기 때문에 남자들 사이의 번식 경쟁이 더 치열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남자가 높은 지위에 더 집착하고 경쟁심이 더 강렬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자가 출세를 위해 더 기를 쓸 겁니다. 둘째, 남자들 사이의 경쟁이 더 치열하기에 남자가 더 공격적이고 부도독하도록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꽤나 부패한 사회에서는 남자가 이런 성격 덕분에 더 출세하는지 모릅니다. 셋째, 부성 불확실성 때문에 부성애가 모성애보다 약하게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모성애가 원래 부성애보다 훨씬 강하다면 여자가 출세보다 육아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넷째, 원시 사회에서 남자가 사냥과 전쟁을 거의 전담한 것 같습니다. 여자가 쓰는 도구도 주로 남자가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도구를 만들 때도 근력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이공계 방면에서 선천적으로 우월하도록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시 사회에서 남자가 정치적 영역을 주도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공적인 논쟁에 더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논쟁 능력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방면에서 더 우월한지 모릅니다. 여섯째,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더 큰 번식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남자가 수많은 여자와 섹스를 하면 수많은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가 아무리 많은 남자와 섹스를 해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유전자가 천재로 만들 확률도 높이지만 바보로 만들 확률도 높인다고 합시다. 그 유전자가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현되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남자는 천재가 되면 번식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보가 될 위험을 여자보다 더 많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사 평균이 비슷하더라도 최상위층의 남자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진화심리학자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로 페미니스트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남녀가 정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으며 그 때문에 남자가 훨씬 더 출세한다고 합시다. 남녀의 똑같은 점이나 비슷한 점을 아무리 많이 나열하더라도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여자가 선천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남자가 이공계 지능뿐 아니라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지능면에서도 여자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하며 이 때문에 훨씬 더 출세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여자가 아기의 상태를 남자보다 더 잘 알아내고 과일나무의 위치를 더 잘 기억하도록 진화했다는 이야기를 페미니스트에게 해준다고 해도 별로 위안이 안될 겁니다. 인간의 모성애가 대단한 반면 부성애는 그에 못 미친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합니다. 강한 모성애를 여자의 미덕으로 보고 찬양만 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모성애는 한편으로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 남의 자식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강한 모성애가 여자의 사회 진출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선천적으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자식을 돌보면서 더 큰 기쁨을 느끼며 어린 자식이 곁에 없을 때 더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회 진출 대신 육아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아주 많은 것을 유리천장으로 설명하려는 페미니즘과 충돌합니다. 페미니즘 이론에 따르면 가부장제가 여자에게 모성애를 열심히 주입하기 때문에 모성애가 강한 겁니다.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도록 진화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 여섯 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시사회에서 여자의 배에서 태어난 자식은 확실히 여자의 유전적 자식이었습니다. 반면, 남자의 명목상 친자식이 유전적 자식인지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친족 선택 이론에 따르면 근친도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강하게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어머니와 친자식 사이의 근친도가 아버지와 명목상 친자식 사이의 근친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을 겁니다. 둘째, 바람을 비움으로써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많은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외간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시키면 남자의 유전적 자식이 한 명 늘어납니다. 여자를 꼬시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많이 쓸수록 자식에게 소홀하게 됩니다. 셋째, 원시사회에서 남자가 높은 지위를 얻으면 더 많은 아내와 섹스 파트너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지위와 평판에 더 집착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자식사랑과 우정이 또는 자식사랑과 부족에 대한 충성이 충돌할 때가 꽤나 많았을 겁니다. 넷째,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아내가 여럿 있는 남자의 부성에는 여러 아내의 자식들에게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남자는 임신이나 출산 이후에 처자식을 저버리는 전략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자궁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으며 원시사회에서 모유가 없다면 아기가 생존하기 힘들었습니다. 여섯째, 과거 사냥채집 사회에서 주로 여자가 채집과 육아를 하고 주로 남자가 사냥과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부성애가 모성애보다 강하도록 진화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 요인에 대해서 읽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런 진화론적 추론들만 제시하고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강하게 진화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위에서 제시한 요인들을 종합하면 상당히 강력한 선택압인 것 같습니다. 다윈이 불쌍하다고 한탄하는 제목을 붙인 책이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이 쓰레기라고 보는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았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이 온갖 가설들로 페미니스트들과 막스주의자들을 열받게 하는데 다윈을 들먹이지만 사실은 다윈을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진화심리학의 헛소리를 믿지 말고 다윈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책이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진화심리학 왕초보에게는 괜찮은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윈과 함께의 공저자인 한선이 역시 진화심리학을 비판하면서 다윈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이렇게 쓴 적 있습니다. 다윈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윈은 인간의 유래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지적인 면에서 선천적으로 열등하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직관은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고 하지만 다윈은 하등 인종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높은 수준의 지적능력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사고, 추론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지적능력에서는 남자가 앞선다고 주장합니다. 다윈은 이런 남녀 차이가 진화한 이유에 대한 가설도 제시합니다. 남자가 전쟁, 사냥, 도구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적으로 여자보다 우월하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는 고도의 지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다윈은 이 구절에서 성선택을 언급합니다. 현대의 용어로 풀어보자면 여자의 부모 투자가 남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남자들 사이의 경쟁이 남자를 차지하기 위한 여자들 사이의 경쟁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여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근력이 여자보다 세도록 진화했듯이 지적능력도 여자보다 우월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사냥치집사회에서 사냥능력은 짝짓기 경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사냥을 위해 여자보다 머리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면 이것을 성선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윈으로 돌아가 봤자 페미니스트나 막스주의자가 아주 싫어하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오히려 21세기 진화심리학자들이 다윈보다 순한 맛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윈처럼 여자가 남자보다 지적으로 열등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 이론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진화심리학의 원조지만 21세기 페미니스트들을 완전히 빡돌게 하는 진화 가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진화심리학의 원조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엄청나게 차별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고소득을 올리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21세기 선진국에서는 여자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노골적인 차별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의 업적, 지위, 소득은 남자들보다 훨씬 뒤처집니다. 남자의 강한 근력이 필요한 직종들이 여전히 많으며 여자가 만삭일 때는 일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이 여자의 낮은 지위와 소득을 충분히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은밀하지만 강력한 유리천장이 있어서 여자의 출세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여자아이가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화 되면서 차별당하기 때문에 출세에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온갖 편견들이 여자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합세하여 여자를 집에 묶어둡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남녀의 선천적인 신체 차이와 이런 세 가지 요인들로 여자의 낮은 지위와 소득을 전부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은 아주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가부장제 문화가 여전히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도 모르지만 남자와 여자의 성격과 지능이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뒤처진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그와 관련된 일곱 가지 진화심리학 가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강력하도록 진화했다면 여자가 어린 자식을 돌보면서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자식이 곁에 없을 때 더 큰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일과 육아가 충돌할 때 육아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남자보다 높을 겁니다. 남자에게는 부성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비웠다면 아이가 외관 남자의 유전적 자식일 수 있습니다. 반면 원시사회에서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은 무조건 그 여자의 유전적 자식입니다. 이것은 부성애가 모성애보다 약하도록 진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남자가 여자보다 지위에 훨씬 더 집착하도록 진화했다면 현대사회에서도 출세를 위해 훨씬 더 기를 쓸 겁니다. 사냥채집사회에서 남자의 높은 지위는 대체로 더 많은 아내들과 더 많은 섹스 파트너들로 이어졌을 겁니다. 설사 여자가 부족 내에서 대단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번식의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남자보다는 훨씬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해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남자가 높은 지위를 위해 훨씬 더 분투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셋째, 남자가 여자보다 더 공격적이고 부도덕하도록 진화했다면 어느 정도 부패한 사회에서는 출세하기 쉽습니다. 여자의 부모 투자가 남자보다 훨씬 큽니다. 이 때문에 남자는 모험적 전략을 통해 여자보다 더 많은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공격성은 부상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적 전략이며 부도덕성은 처벌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남자가 여자보다 겁이 없고 지저분하도록 진화했다면 고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위험수당을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겁이 없는 것은 부상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적 전략이며 지저분함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남자가 이공계의 방면에서 여자보다 우월하도록 진화했다면 현대산업사회에서 출세하기 쉬울 겁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가 사냥과 전쟁을 거의 전담한 것 같습니다. 반면 여자는 주로 채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채집에는 식물들의 종류와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냥과 전쟁에서는 움직이는 동물과 인간을 상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기억력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능이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도구를 만들 때 강력한 근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의 도구를 남편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도구 제작을 거의 전담했다면 이공계 지능이 여자보다 더 발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여섯째, 남자가 논리적 사고력이나 수사법에서 여자보다 우월하도록 진화했다면 현대사회의 출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능력은 한편으로 철학 교수가 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꾼으로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가 정치적 영역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공적인 토론과 논쟁에 더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주로 어린아이를 돌보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했을 겁니다. 일곱째, 설사 지능의 평균이 같다 하더라도 남자는 천재도 많고 바보도 많다면 최상위층에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자의 부모 투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 비해 번식대박을 터뜨리기 쉽습니다. 개체 수준에서 볼 때 공격적이거나 지저분한 것을 모험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수준에서도 모험적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천재로 만들 확률도 높이지만 바보로 만들 확률도 높인다고 합시다. 또는 정신 이상이 될 확률도 높인다고 합시다. 이것을 모험적 유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남자가 천재가 되면 번식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보나 정신 이상이 될 위험을 여자보다 더 많이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험적 유전자가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현되도록 진화할 수 있을 겁니다. 영향력 있는 한국 유튜버 중에서 레드필 코리아만큼 페미니즘 논점들에 대해 많이 다룬 안티 페미니스트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칭 진화심리학 전문가이자 페미니즘 저격수인 이덕하의 입장에서 볼 때 레드필 코리아는 페미니즘에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설픈 레드필 이론가에 머물고 싶지 않다면 어설픈 안티 페미니스트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페미니즘의 잔재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싶다면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해보길 권합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이 남녀의 지능이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공계 방면에서 남자가 우월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원시사회에서 주로 남자가 사냥과 전쟁을 했고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여자보다 우월하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의 원조는 자연선택 이론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은 자칭 진보주의자들을 열받게 할 만한 진화심리학 가설을 제시한 것으로도 진화심리학의 원조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선천적으로 체스를 잘 둔다는 주장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이런 주장이 개소리라고 믿는 듯합니다. 그런데 레드필 코리아는 논점을 비틉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선천적으로 체스를 잘 둔다는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나섰다가 여자는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용두 3위이자 허수아비 공격입니다. 역도우 선수 장미란을 언급하면서 남자가 여자보다 선천적으로 힘이 세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지능의 측면에서 남녀의 선천적 차이는 없다고 바득바득 우깁니다. 여전히 지적 업적에서 남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이유는 순전히 가부장제 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안티 페미니스트라는 레드필 코리아가 적어도 체스와 관련해서는 페미니즘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여성미에 대한 남자의 평가 중 상당 부분이 자연선택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봅니다. 여자에게는 폐경이 있기 때문에 젊어 보이는 얼굴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중요하도록 인류가 진화했다고 봅니다. 모래식의 몸매인 여자와 가슴 큰 여자가 번식의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인기 있다고 봅니다. 반면 페미니즘에서는 여성미의 기준이 전적으로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가부장제 문화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빌렌드로프의 비너스가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미를 반영한다고 우깁니다. 모래식에와는 거리가 아주 먼 몸매입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에 레드필 코리아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빌렌드로프의 비너스가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미를 반영한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빌렌드로프의 비너스에는 눈, 코, 입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몸매가 이상적으로 여겨졌다고 우기고 싶다면 옛날에는 눈, 코, 입이 없어야 이상적인 여자 얼굴로 여겨졌다고도 한번 우겨보십시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성욕이 강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페미니즘에 물들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반면 페미니스트들은 강간은 성욕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레드필 코리아 역시 성욕은 강간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레드필 코리아에 따르면 만약 성욕이 강간의 원인이라면 남자들이 다들 24시간 동안 강간을 하려고 덤벼야 말이 됩니다. 원인 개념을 참으로 희한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통한다면 사람들이 다들 24시간 동안 먹을 것에 달려드는 것은 아니니까 식욕은 식사의 원인이 아닐 겁니다. 성욕이 강간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할머니보다 젊은 여자를 강간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남자는 폐경이 지난 것이 확실한 할머니에게는 성욕을 훨씬 덜 느끼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즉 성충동 약물치료가 여러 나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범죄의 주된 동기가 성욕임을 보여줍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은 모두가 골고루 같기를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평등적이라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들 사이의 자매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반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여정녀 또는 보족보에도 주목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자들은 모두가 골고루 같기를 바란다는 레드필 코리아의 주장은 진화심리학보다는 페미니즘과 일맥상통합니다. 현존 원시 부족들을 보면 여자들이 채집한 것은 가족끼리만 나누어 먹는 경향이 강하고 남자들이 사냥한 것은 부족 전체에서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부족 전체보다는 자기 가족을 더 많이 챙길 만한 진화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부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명목상 자식이 유전적 자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외간 여자와 섹스를 한 적 있다면 그 여자의 자식이 남자의 유전적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남자가 부족의 공익을 위해 애쓰음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높이면 대체로 더 많은 아내들과 더 많은 섹스 파트너들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는 평판이 좋아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결국은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진화 심리학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성격으로 진화했다고 봅니다. 남자의 부모 투자가 여자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번식 대박을 터뜨리기도 쉽고 번식 쪽박을 차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모험적인 전략을 쓰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겁이 없고 더 폭력적이고 더 부도덕하고 더 지저분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레드필코리아는 여자가 남자보다 덜 폭력적인 것은 순전히 남자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폭력성과 관련하여 남녀의 심리가 매우 다르게 진화했다는 진화 심리학 가설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폭력성 논점에서는 정신적인 면에서는 남녀의 선천적 차이가 없다고 보는 페미니즘의 백지론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레드필코리아는 싱글맘이 많은 미국을 언급하면서 여성적 환경에서 자란 남자가 여성적으로 자라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남자아이가 폭력적인 남성성에 노출되어 폭력적으로 사회화된다는 페미니즘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미국 싱글맘의 아들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술, 담배도 많이 하고 폭행이나 다른 범죄도 많이 저지릅니다. 이것은 남성적인 특성입니다. 아버지의 부재라는 환경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아들을 더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싱글맘의 아들이 대체로 더 폭력적인 이유는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며 가난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부재라는 환경적 요인이 아들을 더 여성적으로 만든다고 단언하고 싶다면 설득력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아들들이 실제로 더 여성적임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필요하며 아버지의 부재가 여성성의 원인임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리섭이 우파 연애 유튜버치고는 꽤나 똘똘하며 불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 너무나도 용감하게 나설 때도 많습니다. 연애 문제에 대해 썰을 푸는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듯이 리섭도 진화심리학에 대해 언급한 적 있습니다. 저는 리섭이 진화심리학을 얼마나 어설프게 이해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주제에 대해 헬마소에게 두들겨 맞은 적도 있습니다. 리섭이 이번에는 레드필을 깠습니다. 레드필이 남자들의 페미니즘이랍니다. 페미니즘과 레드필이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둘 모두 항상 순환놈법에 빠지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리섭은 흑자헬스와 토론을 한 몇몇 레드필 지지자들의 사례를 듭니다. 레드필의 회의적인 흑자헬스에게 레드필 지지자들이 레드필은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답니다. 논의의 편 이상 그들이 실제로 그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리섭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대단히 어설픕니다. 대단히 어설픈 레드필 지지자들이 순환놈법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레드필을 비판하는 것은 웃깁니다. 이런 것을 두고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합니다. 리섭이 순환놈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서 신이 난 모양인데 이번 기회에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가 무엇인지도 배워서 논리학의 지평을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졸라 외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자신이 허수아비만 졸라 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반성이라는 것도 해보십시오. 어설픈 레드필 지지자들을 아무리 때려잡아도 어설픈 레드필 지지자들을 때려잡은 것일 뿐입니다. 레드필 자체를 비판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감동란, 김포퍼, 레드필코리아, 리섭, 최재천 같은 어설픈 진화심리학 지지자들을 아무리 때려잡아도 어설픈 진화심리학 지지자들을 때려잡은 것일 뿐입니다. 제가 그런 비판작업을 하면서 진화심리학 자체가 쓰레기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화심리학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로 진화심리학을 때려잡고 싶다면 리다 코스미디스와 존 투우비의 논문들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레드필을 제대로 때려잡고 싶다면 롤로 토마시 같은 지도자급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레드필이 항상 순환논법에 빠진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롤로 토마시의 책에 순환논법이 수시로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설픈 레드필 지지자들의 사례들만 보고 레드필이 항상 순환논법에 빠진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허수아비 공격이기도 하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두 개씩이나 배우는 것이 리섭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허수아비 공격뿐 아니라 성급한 일반화가 무엇인지도 한번 배워보십시오. 리섭 수준에서는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순환논법에 빠진다고 이야기하던데 이것도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페미니스트가 순환논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민경의 순환논법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순환논법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유리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주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미니즘은 절대 진리니까 페미니즘에서 강력한 유리천장이 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있는 거라고 우기는 페미니스트는 별로 또는 거의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예컨대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강력한 유리천장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 됩니다. 평균 임금만 비교해서는 안되고 노동시간, 노동강도, 위험도, 숙련도 등도 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지능이 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 임금만 비교한 이후에 유리천장이 있다고 우기는 것이 적어도 순환논법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온갖 주제들에 대해 온갖 오류들을 범합니다. 순환논법은 그것들 중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페미니스타 감사합니다.